여러분 안녕하세요. 채팅창을 보니까 9시 뉴스냐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딱 9시 뉴스 시간에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자 오늘도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나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슈카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거든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나 미국 시장도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장의 난이도 저 역시도 어렵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하반기 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7월 시장도 개인적으로는 노이즈가 많아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8월 들어서도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이나 국내나 최근에는 특정 섹터로 수급이 좀 올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섹터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전반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해서였던 건가요? 예 요 며칠 동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예상 이것 때문에 증시가 주가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데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은 좀 어떤가요? 중국 시장도 여전히 그 섹터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는 여전히 명확하게 배터리 관련 주들이 그냥 시장을 완전히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수 자체는 그냥 평이한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시장에 강한 호재가 특별히 없는 장이다 보니까 대응주 전반적으로 다 조금 흘러내리는 조금 재미없는 약한 장이었고 지수로는 상해 종합시장이 약 0.2% 밀려서 3523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심천시장 0.35% 조금 더 많이 밀렸고 홍콩은 조금 더 밀려서 0.5% 밀려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한 전반적인 약세 장이었고 오늘 시장에 조금 위축되게 만들었던 건 일단 시장에 크게 호재라고 할 만한 뉴스는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뉴스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하루였고요. 데이터 보완 관련 뉴스도 조금 있었고 반독접법 관련 규제인수도 조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반적인 부담을 많이 줬고 섹터 부분 없이 대응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규제 모태주 3.4% 밀렸고요. 오량액도 마이너스 3.3%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였던 CATL 링더스다이도 2.95% 거의 3% 밀렸고 다만 비아디는 오늘 또 시장에 좀 돋볼 정도로 4%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최근에 홍콩 시장 내에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또 마이너스 1.3%로 약세로 마감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헌금 나왔던 대부분의 대응주들 오늘은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역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국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지금 동인은 매니저님 말씀으로는 배터리 쪽 배터리 쪽은 아직은 시장을 아웃포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린에너지라고 부르는 친환경 산업도 여전히 수급은 좋은 상황이고요. 주가도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사실 전기차 소재 쪽이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국내와 중국 양쪽 다 배터리 소재 쪽이 굉장히 주가 추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배터리 소재 쪽은 주가 추이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또 국내 배터리 주식 또 이렇게 탐나는 걸 안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몇 개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만 있으면 자꾸 분할을 하고 또 분할을 하면 남는 게 화학기가 원래 유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유가가 떨어진다고 빠지고 분할한다고 빠지고 요즘 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중국 시장이 일단 배터리가 강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좀 따라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뉴스가 있나요? 네. 그리고 어젯밤 중국에서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 국무원에서 새롭게 법령 관련 내용의 발표가 나왔는데 법치정부 건설 시행이라고 해서 법령 관련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게 조금 무서운 내용이었던 게 반독점법 관련해서 입법 내용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 발표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는 우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전히 아직 당국의 생각은 긴장을 좀 풀어주는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더 조이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겁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법제화돼서 시스템 내에서 앞으로 통제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된 그런 이벤트로 보는 것 같고요. 외국계 보도들 일부 나왔던 게 향후에 반독점 관련 이슈가 뭐 한 분기나 한 반기 정도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에 거쳐서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좀 예고할 만한 그런 이벤트였다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국 국무원이 어젯밤 법치정부 건설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건데 지금 뭐 이 반독점이라는 게 이 한 6개월 1년간에 걸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꾸준히 어떤 반독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거란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분간 중국 빅기업들은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긴 있겠네요. 네. 확실히 이제 작년 11월에 처음 알리바베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을 때는 시장에서도 이제 마윈의 발언에 대해서 좀 경고성으로 좀 강하게 한번 나오고 나서 또 예전에 약간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작년 11월 시작됐던 반독점 관련 규제가 점점 강도를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올해 7월에 디딤 추신 규제로 이어지면서는 조금 많이 확산되는 구조였는데 그게 이번에 법제화까지 나오면서 이거 자체가 강도를 더 강하게 조인다기보다는 좀 지속성이 좀 강해질 것 같고 어쨌든 반독점 관련법이 법제화되고 규제화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조금 민감도가 좀 커질 것 같고 바꿔서 말하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는 주가 반등의 시기는 약간 더 지원될 수 있는 뉴스라서 조금 시장에선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뭐 네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독법이 어느 정도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 진출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규제하면서 하는 모습이 지속되면 주가도 그렇고 좋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로 좀 번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당분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기존에 이제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그 기업가들이 영향력이 너무 글로벌하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거나 당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의 통제를 어느 정도 벗어나인 듯한 그러니까 조금 당의 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경고를 조금 하다가 이번에 이걸 완전히 법제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규제 울타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성장 자체를 꺾는다기보다는 성장하되 당의 통제 내에서 성장을 이어가라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당이 아직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중국도 이렇게 자본주의화 되고 사회가 오픈되면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미국의 싱크탱크를 보니까 미국이 오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공산당 일당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거기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크기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법제화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사실 시진핑 체제라는 것 자체가 중국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실 권력 자체가 집중화되고 있는 구조고요 기존에 미국에서 바라봤던 중국보다도 현재는 더 강한 중국의 당 중심 그리고 권력 1인에게 좀 집중되는 구조 또 예전보다도 더 경직되어 있고 민족주의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변화해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시진핑 중심의 체계가 아직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트렌드가 향후 1, 2년 내내는 아니고 한 4, 5년 이상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바꿔서 말하면 역시나 기존에 나왔던 전략대로 정부 입맛에 맞는 섹터 내에서 플레이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전략인 것 같다 역발상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꽤 난이도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또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반도체 시장 한국에서 강하게 투자하고 있다가 요즘 강하게 안 좋네요 그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중국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조금 다른 뉴스가 또 있었는 게 공신부에서도 새롭게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게 스마트카의 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 관련 의견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앞으로 자율주행차 같은 스마트카들이 나오게 되면 그 스마트카를 운행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자율주행차를 통한 빅데이터들은 관리 자체도 중국 내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내에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해외로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통제하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치고 심사를 받고 해외로 데이터를 내보내라고 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빅데이터도 우리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가이드라를 내보내는 모습이고요 언뜻 보기에는 정부 통제하에 데이터가 들어간 게 규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좀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신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자동차 관련 주드론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전반적으로 한 0.3% 소포 밀리는 하루였는데 반면 대형 자동차 주드론을 급등한 모습이 나왔고 장안 자동차가 7.4% 급등했고요 그리고 광주 자동차도 9.9% 그리고 BRD 같은 곳들도 4% 이상 올라서 자동차 주 전반으로 주가가 올랐던 게 이 뉴스가 영향을 많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공신부에서 스마트카 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 어떤 의견을 냈다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스마트카 같은 데이터 보안 관리를 내면 우리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된 그런 데이터 보안 어떤 제도 법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는 그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해외로 못 나가게 막겠다 약간 이 철의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방화벽을 쌓는 것처럼 약간 그런 내용인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또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예측이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한 10년 전 근데 한 약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그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그걸 통해 많은 부가가치 그리고 많은 인공지능 혹은 많은 세일즈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하면 결국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데이터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길 정부에서 원하는 것 같고요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에서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매우 강한 만리장성이 세워지는 거고요 또 중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침실하게 돼서 우리 정부가 좀 막아준다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국가에 속한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우호적인 규제일 수도 있고 좀 불리한 규제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낸 데이터는 중국 내에서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받아들인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에서 만약에 스마트카를 만드는데 중국 외로 데이터를 못 나간다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나 중국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호재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건 정부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육성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자율주행차 산업 자체가 중국 내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입이 있다 보니 데이터가 사실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그 데이터를 미국으로 못 가져간다 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나쁠 거 없는 뉴스로 테슬라가 지난 번 제가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 앞으로 데이터 기업이 된다 AI 기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규제네요 말을 잘 듣긴 들어야 될 텐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쨌든 중국 내에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걸 미국으로 다시 가져갈 땐 어쨌든 정부의 안전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통제 하에 있게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될 만한 뉴스죠 우리 머스크 형이 중국 사랑을 많이 표시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약간 시장 이슈로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관련해서 오늘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고요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을 주도한 섹터가 최근에는 완전히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볼 만한 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도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라이브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산업을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자료가 발간돼서 내용 좀 공부해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생각해보면 스마트폰하고 크기 자체가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만약 자동차가 진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 배터리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냐가 승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굉장히 거대한 배터리인데 문제는 이 자동차용 배터리 또 충전과 다시 사용 또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용하면서 점점 효율이 떨어진 배터리를 그냥 폐기물로 버리기에는 상시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게다가 제가 말씀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정말 예전에 거의 한 7년 8년 전에 어떤 전기차를 사려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였죠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동차 값이 3천인데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천만 원이 이상 든다 한 10년 타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배터리가 그만큼 비싼 거라서 사실 재활용이 잘 안 되면 엄청난 낭비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배터리라는 게 사실 사용하고 나서 효율이 떨어진 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폐기를 해버리면 사실 연간으로 나오게 된 폐기물 총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ESG 트렌드 친환경 타면 완전히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보통은 이제 배터리를 제작할 때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광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까지는 아직 전기자 침투를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현재의 광물로 그 수요에 대한 대응이 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레벨의 수요가 더 폭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광물들 자체가 점진적으로 현재는 채굴 비용이 좀 낮은 곳에 주로 광산에 채굴하고 있는데 수요가 더 급증하게 되면 채굴 비용이 비싼 영역으로까지 가서 또 채굴해야 되고 또 이 광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을 많이 파괴시킨 행위거든요 그렇죠 뭐 코발트 광산이 됐든 니켈 광산이 됐든 그 광산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토양오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막연하게 수요가 발생한다고 광물을 계속해서 광산 산업 내에서 수요를 조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향후 5년 후 10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 이게 기술만 되면 사실 정말 좋은 영역일 것 같은데 이걸 재활용하는 기술들이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저도 이쪽 산업을 관심 가지고 좀 공부하다가 오늘 마침 저희 이광수 수석연구원님께서 새로운 자료 좋은 자료 발간해 주셔서 내용을 좀 공부해 봤는데 저도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했을 때 그 안에는 광물 자원을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비용 효율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3번 사용한 배터리 내에서 광물 기준으로는 약 90% 정도를 재활용해서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율이 90%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폐배터리가 지금보다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 충전 기술이 점점 더 빨라지면서 고속 충전이 되는데 이 충전 속도가 빠르면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충전과 사용,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 순면과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고속 충전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10년 사용했던 배터리도 5년, 4년으로 연한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바꿔 말했을 때는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주기가 더 빨라지는 거니까 이걸 재활용할 수 있으면 리사크리 주기가 빨라지니까 좋은 건데 만약에 재활용을 못하게 되면 폐기물만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은 반드시 동반 성장하게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초창기에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촌창기처럼 배터리 뒤에 갈아 끼지 않을까 가서 이렇게 몇 번 쓰다가 가면은 우리 자동차 아래에서 배터리 빼주고 새 배터리 넣어주고 다시 출발하고 이런 게 먼저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궁극의 기술, 무선 충전 딱 세워놓으면 충전이 되고 그런 기술도 기다리고 있는데 배터리 재활용은 90%면 사실은 지금부터 해도 굉장히 효율성이 날 것 같은 수율인데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비용 자체가 90%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광물을 그만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소모되는 거니까 그 비용 효율성이나 산업의 규모 면에서는 지금 많이 커져가야 되는 정도 레벨이고요 이제 재활용 산업이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작은 산업인 게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대략 규모가 한 17억 달러 정도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2조 정도 내외 아주 작은 초기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올해부터 급속도로 많이 공급된 전기차 배터리들이 연안이 한 2025년, 2026년이면 이제 약간 효율성이 떨어져서 폐기 대상 배터리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5년 후를 봤을 때는 현재보다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되는 수요가 거의 4배, 5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 후 기준으로 현재보다 4, 5배 정도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른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대략 10년으로 봤을 때는 현재보다 한 12배 정도 향후 10년을 걸쳐서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니까 규모 자체가 아직은 초입이지만 급격히 커진 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자체가 요즘 최근에 그런 시장이 많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장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제 폐 배터리를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좀 친환경적인 유럽에서 많이 잘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중국 이 영역에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요?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전기차의 공급량 자체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450만 대 정도 공급돼 있고 그게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천만 대 정도의 전기차 중에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폐 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각 성별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상장사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회사를 일단 거린메이라는 회사가 가장 거린메이요 거린메이요 네, 중국 상해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린메이가 4월에도 3%에서 도시광산 거린메이라는 별명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도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 산업에 대해 좀 공부해봤는데 의외로 상장사들 중에서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린메이요 정도가 중국 내에서는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가장 앞서가 있고 규모도 가장 크고요 그 외에는 소재 기업 중에 하나인 화우 코발트 같은 기업들도 넥스트 성장 모델 중에 하나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좀 더 투자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유럽권에도 일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산업 자체가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업들이 좀 많이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폐기물 전문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쓰레기 전문 기업들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높은 그런 약품들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기업들이 사실 규모는 작은데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는 전기차가 퍼지면 이런 어떤 배터리 폐기물 처리 전담이라든지 리사이클하는 기업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중국을 보니까 많이 있다고 하고 네 시장을 바를 때 지금 슈카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거리메일 같은 기업도 사실은 보면 기존에 폐가전 같은 걸 재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 이미지로는 고철상에 가까운 이미지였거든요 고철상에 가까운 느낌이고 뭔가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3D 업종 느낌이 나고 뭔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라고 고철상 분들이 제가 알기로 다 벤지 타고 다니신다고 네 고철상 크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회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있고 반면에 그렇게 클린하지 않으면서 반면에 이제 캐시플론 좀 나오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이미지나 밸류에이션은 좀 바뀌고 있는 게 어쨌든 폐기물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 이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환경의 이미지를 많이 얻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폐기물을 전문으로 처리한 기업들이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고 실제로 폐기물의 비용 자체도 굉장히 처리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폐기물 처리하거나 이럴 때 조금은 평법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되고 엄격한 기준이 없었는데 산에다 묻었나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깨끗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고 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가하고 또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게 환경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탄소배출권으로 얘기할 때도 이런 폐기물 업체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탄소배출권이 부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마진이 되는 거죠 더 오히려 수익이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해외 선물 같은 거는 옛날이니까 거의 10년 전이니까 그때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로 주문을 하고 그래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큰 손 분이 해외 선물 계좌에 100억 단위의 돈을 입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 PV분이 전담 직원이 붙어서 케어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해외 선물을 100억 단위로 하십니까? 제가 못 물어보고 직원한테 살짝 물어봤거든요 고객 프라이버시니까 당연히 알려줄 수는 없는데 그냥 사업을 아버님이 크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쪽이 이 고물 사업 이쪽 하시는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만 소문으로 들렸는데 그 정도로 고철 사업이나 재활용 폐기물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덩치가 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딴 얘기돼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ESG 환경이 강화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까지는 음성적으로 아름아름 어떻게 좀 버리거나 쓰레기터에 몰래 몰래 이렇게 섞어서 버리던 이런 것들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쪽 산업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탄소배출권 같은 거 요즘에 이런 거 대신 처리해주면 탄소를 줄인 거니까 탄소배출권 수익같이 마치 테슬라처럼 그런 게 많이 발생하면 이익률도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저도 말을 하면서도 이 트렌드가 돌고 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도 리사이클링 운동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혹시 그거 아닙니까 뭐 삽니다 딸깍딸깍하면서 뭐 삽니다 한 번씩 딸깍딸깍하면서 뭐 갖다 주면은 이 여시나 사탕으로 알사탕으로 바꿔주던 그런 트렌드가 있었죠 네 그런 트렌드가 있었죠 리오카 끌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왔던 그 리사이클링이라는 트렌드가 이제 2021년에 돼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불어오는 느낌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ESG 테마에서는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붙는 섹터들 특히나 이런 전기차와 같이 성장한 산업 내에서 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 내에서도 재활용이라는 테마 자체가 투자에서도 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거리메일 같은 곳들은 중국 내에서 어쨌든 폐배터리나 폐가전을 재활용하는 걸로는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라서 충분히 관심 가지고 장기적으로 팔로웅을 해볼 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상장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보면은 그 스타트업이나 그 기업들이 내세우는 비전이 어떤가 현재보다 그걸 더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고물 처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어떤 내가 그런 친환경 쪽으로 탄소를 줄이는 어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전을 갖고 기업을 창업하시거나 하시면 생각보다 가격을 굉장히 높게 좀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공감됩니다 물론 뭐 제가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탄소를 아껴야 된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딱 해서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배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 환경도 오염되고 자꾸 그물을 버리니까 이 환경이 오염되고 배 같은 거 계속 석유 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양식산업이 앞으로 뜨겠다 죄송합니다 자꾸 딴 얘기를 해서 새우 양식이 뜨겠다 해서 제가 10년 전에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새우 양식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베트남에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양식하는 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염정 가서 일할 생각으로 알아 뭐 이러시더라고요 장난인지 아냐 그래서 그냥 회사에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탄소 절감의 시대 배터리 재활용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ESG 테마가 그 슈칸염을 새우 양식장으로 이끄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그때 ESG는 몰랐는데 진짜 그런 생각으로 새우 양식 땅도 알아봤었어요 베트남에 얼마 정도 하는지 거기 혹시 많더라고요 이미 근데 좀 규모가 작아서 인수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그 당시 제 사이즈로는 인수는 팩도 없었고 생각보다 너의 몸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하던 트레이딩 열심히 했던 그런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시장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럽 시장 평소처럼 그냥 변동성 크지 않고 소폭 오르는 장이고요 유러스닥스 기준 0.4% 정도 오르고 있고 닥스 지수 0.4% 정도 오르고 있어서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오늘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 포합 정도 S&P 500 마이너스 0.03% 정도 아주 소폭 밀리고 있고 나스닥도 큰 변동성은 아니라서 오늘 또 조금은 조용한 하루일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오르고 있네요 유럽 시장 최근에 특별히 특징이 없는 시장이라서 글로벌 시장에 그렇게 강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좀 분위기가 안 좋나 모르는 생각이 잠깐 드리기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님 오늘 1부에서는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배터리 재활용의 시대 ESG의 시대 친환경의 시대 정말 이쪽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창업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어떤 재활용 관련된 시장은 사실은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요즘 오히려 찾고 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찾는 현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하시면 다들 사장님이 될 수 있지 않고 생각을 하고 오늘 새우 문제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려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생각을 해보긴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기업이 카길이라고 있습니다 카길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식량 기업 카길에 제가 그 양식 기업을 만들어서 나중에 엑시트해야지라는 야무진 꿈을 꿨다가 지금 야무지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하이투자증권에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재정정책의 시대 그쵸? 이제는 큰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의 시대에서 큰 정보로 재정정책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바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